자 그러면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오늘 채팅창에도 많이 좀 등장을 했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메모리칩 부분 부분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거는 뭐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고 또 주가라는 게 이미 반영돼 있을 수도 있겠죠. 최근으로서 SK하이닉스 주가가 걱정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제도 1.64%가 올랐단 말이죠. 물론 이제 반도체 주가가 어제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비롯한 개별 종목이 굉장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재료로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뉴스는 이런 겁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가 19일 날 보도한 걸 보면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분야 인수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고 곧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수 가격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고 어쩌면 이날 중 협상 타결 소식이 발표될 수 있다. 이 정도 보도가 나온다는 건 거의 타결된 거다 이렇게 통상 봅니다만 그런데 SK하이닉스와 인텔이 협상 대상이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역시 인텔의 중국 달엔의 3D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 중인데 이것을 파는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거의 확실시. 그래서 인텔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AMD한테 추격을 당하고 또 엔비디아가 암을 사고 이런 여러 가지 반도체 업계의 합종 연행에 인텔이 영 치고 나가지 못한다. 주가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인텔 하면 CPU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종합반도체 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모리를 하고 있고 그 메모리 중에서도 중국 단어에서 낸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팔게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급속히 쏠려서 일종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만의 TSMC에다가 하청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인텔이 지난 1월에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지분을 15억 달러에 매각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이닉스가 만약에 인텔의 달엔의 낸드플래시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하이닉스의 비즈니스 영역이 좀 넓어질 건 뻔한데 이게 하이닉스 주가의 오늘 당장 급등 호재로 진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분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낸드 쪽 납품을 하고 있는 부품 소재 장비 쪽에 국내 기업들이 더 좋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어차피 공장 캐파 늘어나면 기존의 거래처 기존의 하이닉스의 이천 공장이나 이런 데 납품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친숙할 거 아니겠어요 다른 공장에도 납품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뉴스가 전달이 됐는데 저는 이 인수의 사업성이라든지 미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SK그룹의 M&A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어요 SK, M&A 하이닉스 자체가 2011년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정말 여러 반대가 있었어요 SK그룹의 하이닉스 인수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거의 10년 전 일인데 SK그룹에서 하이닉스 인수를 안 했다면 지금 현재 SK그룹의 위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많이 차이가 있겠죠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SK그룹의 최근 들어서의 행보는 M&A와 또 새로운 사업으로의 영역의 확대 또 글로벌 왜냐하면 SK그룹 하면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장학키즈 SK 교복 선경 선경이죠 선경 선경직물 학생복지 그거에서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SK하면 유공 유공이죠 지금 SK에너지인데 이노베이션이죠 유공도 이게 뭐 당시에는 거의 원유 들여와서 한국에다가 기름 파는 그런 업체였고 그 다음에 인수를 통해서 진출했습니다마는 이동통신에 인수를 SK텔레콤 그것도 100% 거의 내수 산업이죠 그런데 SK하이닉스가 되면서 수출기업으로서 도약하게 되고 또 최근 들어서 생명공학 쪽으로 SK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서 굉장히 M&A 쪽에서는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성공의 반복을 하고 있는 DNA가 있는 업체인데 어쨌든 인텔의 랜드플래시 공장을 11조를 들여서 인수를 하는데 이것도 SK그룹의 M&A 성공의 한 페이지가 될 랜드는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넣을 때 SK씨인가 SK씨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이렇게 마크 나오던 기업도 그거 봉테이프 선물로 주고 그랬었어요 그거 녹화해야 되니까요 생각나네 비디오 테이프 우리 차인태 아나운서 차인태 선배님 장학퀴즈 장학퀴즈 나도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못 나가봤지 못 나갔지 못 나갔는데 일요일날 아침인가 했다고 네 맞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보면서 내가 딱딱 맞추면 아 우리 아들냠이 똑똑하네 아니 왜냐하면 중학교 때 고등학생 문제 풀고 그랬으니까 퀴즈하면 정프로인데 내가 주름 잡았네 SK가 이렇게 지금 또 인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죠 현대차 아이고 안 좋아요 SK 얘기하다가 현대차 얘기하려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정의선 회장이 세타투 엔진의 결함에 대한 3조 원대 충당금을 실제 반영한다 어제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현대차 주주들은 아유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런 어제 사실 장학퀴즈하고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 현대차의 3조 원대 충당금 쌓는 걸 가지고 뭐냐 이게 현대기아 자동차가 올해 3분기에 세타투 엔진 결함과 관련한 추가 충당금 등을 3조 원대 품질 비용을 반영한다 충당금 이제 일종의 빨간 글자로 적자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 비용의 충당금으로 역대 최대인데 이게 시점이 묘한 거죠 왜냐하면 지난주입니까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회장 취임과 더불어서 바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품질 이슈만큼은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한다라는 의지를 대내에 밝힌 것으로 일부 기사는 정의선 회장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향후에 있을 어떤 품질에 대한 그리고 요즘에 코나도 불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의지와 재무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 그런 것들을 천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에 마이너스를 필요 없는 걸 반영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3조 4천억 원가량을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안 써도 되는 돈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언젠가는 써야 될 돈이긴 한 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하필 왜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정의선의 빅베스다 빅베스? 빅베스는 뭔지 아시죠? 빅베스는 뭐예요? 큰 목욕이라는 뜻 아니에요 큰 목욕 그래서 이제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잠재적으로 있는 부실들을 경영자가 바뀌면 한꺼번에 다 반영을 해요 목욕 다 해야겠다 야 이거 내 책임 아니잖아 싹 다 씻고 와 묵은대 틀고 간다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지배구조에 관련해서 뭔가 있을 텐데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뭐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요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차 지분이 거의 없거든요 글로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글로비스에다가 여러 가지 수소다 여러 가지 신사업 같은 걸 몰아주고 어쨌든 글로비스만 갖고 있으면 뭘 하나 글로비스를 통해서 현대차를 더 확고하게 지배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상력이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차라든지 핵심 계열사 모비스라든지 이런 거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글로비스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는 또 뭐한 게 그러면 현대차 주가가 빠져서 과연 정의선 부회장한테 좋겠냐 물론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상속 증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대차라는 건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어떻게 보면 성적표나 마찬가지일 텐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8년도에도 4,600억을 반영을 했었고 2019년도 3분기에 9,200억 등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세타2 엔진 리콜 관련 비용을 실적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반영을 했었어요? 아니 조금씩 반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크게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세타2 GDI 엔진 결함이라는 미국에서 연이어서 발생했던 엔진 화재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서 2015년, 2017년 두 차례에서 166만 대를 리콜한 사건이고요 국내에서는 2017년도에 17만 대를 리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했던 건데 사실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국내에서는 보도가 그렇게 많이 안 됐다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충당금이라는 게 예를 들면 17만 대 리콜을 해줘서 그 비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으로 생길 비용에 대해서 미리 미리 반영하는 거죠 미리 반영하는 거죠 아, 그래요? 꼭 이거 지금 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겠군요 반영을 해놓고서 남으면 환입을 하는 거고요 충당금이라 그러니까 모자르면 더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수준을 이렇게 하다가 4,600억, 9,200억 수준을 하다가 지금 3조 4천억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하냐 그게 이제 오비락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오열만 하네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정유선 회장의 이해관계에 관련돼서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어제 SNS에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 핵심 계열사들의 어떤 지배구조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LG화학의 분할 문제도 어쨌든 그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고 주가도 많이 빠졌단 말이죠 현대자동차도 이게 충당금 이슈가 이렇게 되면 3분기 적자 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주가의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걱정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추석 이후에 굉장히 큰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 전기차 부분의 약진 또 실적이 좋다 미국에서 잘 팔린다 이런 뉴스들이 호재 추석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 그 끝판왕 격으로 정유선 부회장의 부자를 떼는 회장침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좀 괜찮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러면 약세가 이런 것 때문이었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제 실적 발표 전에 투자자 등을 상대로 사정 간담회를 열어서 방침을 밝혔는데 어떤 형식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주주들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어서 과연 정유선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이 충당금 이슈가 정말 품질 경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였는지 아니면 지배구조 개편에 활용하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한 건지에 대한 이슈 제의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오늘 주가를 한번 지켜보시죠 현대차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여러 채팅창에서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조금 남은 것 같은데 15일 정도 남았군요 트럼프가 격전지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등에서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왔습니까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을 통틀어서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고 또 방송국이라는 게 어쨌든 반 트럼프, 친 트럼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사람 대부분 반 트럼프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CNN라든지 이런 기존 주류 언론에서 하는 것들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들 예를 들면 라스무센 같은 경우가 2016년도 비교적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는 데인데 라스무센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6개 격전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큰 표를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데가 펜실베니아하고 플로리다인데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격차를 상당히 이 두 주에서 줄이면서 두 주는 오차범위 내로 들어갔다라는 분석이 있고 트럼프 쪽에서는 플로리다는 이미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한 2주 정도 남은 미국 대선의 판도의 변화가 실제로 좀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플로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가 보면 펜실베니아가 20명 그리고 플로리다가 29명이거든요 선거인단이 6개 경합주 중에 가장 많은데 지금 현재 판세를 보니까 양쪽 다 우리가 더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주장할 만한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6개 경합주의 우편 투표 신청자 수가 2016년도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늡니다 예를 들면 미시간 같은 경우가 2016년도에 신청한 게 134만 명이었는데 이번에 288만 명이에요 두 배 이상 는 거고 위스콘시는 15만 8천 명이었는데 이게 133만 명 그다음에 펜실베니아는 29만 명이었는데 272만 명 거의 10배 가까이 10배 애리조나 같은데 247만 명이었던 게 307만 명 여기는 조금 늘었습니다 어쨌든 절대 숫자로 많이 늘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21만 명에서 136만 명 플로리다가 342만 명 신청해서 575만 명 이것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편 투표가 이렇게 는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힐러리 크린턴이 나왔을 때 사실 흑인 유권자라든지 이게 좀 미온적이었다 투표장이 안 나가거나 우편 투표 안 하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정도를 봐라 이게 적극적으로 투표한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2016년도에는 투표 의향 등록 유권자 수를 조사해보니까 약 1억 5,759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넘어선 2억 920만이다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한 10%포인트 올린다는 거예요 우편 투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우편 투표도 늘어나지만 현장 투표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트럼프 지지자들이 현장으로 집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결집 양쪽 다 우편으로 또 현장 투표로 결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사실은 선거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저번에도 한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원사이드한 승부는 없을 거다 격전지들이 늘어나면서 박빙 승부로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하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외연을 넓히기보다는 적극 지지층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선거운동의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현실적이겠죠 지금 갑자기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워낙 양쪽 진영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그래서 보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펜실베니아라는 이런 흑인 밀집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유세를 할 정도로 그쪽 지지층들을 우편 투표든 현장 투표든 끌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피치버그 필라델피아 이런 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들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라스무센이 뭐라고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지지 열기를 재현한다면 미시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에서 0.2%에서 1%포인트 안팎의 초접전이 벌어질 수 있고 두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의 격차가 적고 우편 대표 개표가 지연이 되면 추수감사절 11월 26일이거든요 블랙프라이데이 그 원간이잖아요 추수감사절 이후까지도 승자를 모르는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장 투표 집계는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 투표 개표를 아무리 빨리 해도 추수감사절 전까지 못할 것이다 다 완료 못하면 그때까지도 최종 승자를 유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11월 3일부터 11월 26일이라고 하면 대충 2주간에 2주입니까? 아니지? 3주 넘게 3주 넘는 거죠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누군지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미 판세는 지난주 초반까지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 매우 높았었죠 더불어서 큰 격차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접전이 됐을 경우에 과연 미국 정치 상황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이쪽 저쪽 다 증시에는 불확실성의 점증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 증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저번에도 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뉴스 3 얼른 정리하고요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먼저 제길공명 우리 박병찬 부장님부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